배달기사님 집중하신다 뭐지? 운전에 집중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? 배민은 별걸 다 배달하네 뭐야 이건? 요즘엔 소파도 배달 가능한가 봐 배달기사님 큰일 났다 벤틀리 박았는데 인생 하드코어 모드 시작하셨다 배달기사님 명칭이 어색했는데 진짜 기사님이었네 요즘 배달기사님들 나이가 어린 것 같다 미친 거 그래서 3명이 타고 다니는 건가? 오늘 병원 앞에서 추격전 봤다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체포당하더라 배달비 2만 5천원 하길래 뭔가 했는데? 사진보고 한 번에 이해했다